4월 중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참깨이며 내용은 참깨 특성 및 비료주기입니다. 참깨에 대한 첫 정보로서 먼저 참깨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참깨의 주산지는 경북의 안동, 예천, 의성과 전남의 해남, 신안, 무한 등지입니다. 작물별 토양 적성도를 보니 참깨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지만 익산, 김제, 나주, 예산, 음성 지역이 가장 적합한 걸로 나타납니다. 녹색이 짙을수록 적합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작물별 적합한 토양 여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참깨의 경우 토성은 사양질이 좋고 경사도는 7에서 15도로 약간 경사진 곳이 평지보다 기준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는 물이 잘 빠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깨는 물이 고인 밭을 매우 싫어하죠. 참깨의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 사반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건조한 지역이죠. 우리나라에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아 삼국시대 이전에 고대로부터 재배되었다고 여겨지나 이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농사직설 등 고서에는 참깨를 호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깨의 초형은 가지가 갈라지지 않는 무분지형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분지형이 있으며 꼬투리 달리는 수에 따라 일과성, 상과성, 오과성이 있습니다. 참깨 열매의 색깔은 흑색, 백색, 황색, 회색, 갈색 등이 있으며 성분은 지방이 50% 내외이고 단백질은 25%가량입니다. 천알의 무게인 천잎종은 2에서 4g입니다. 참깨의 황산화 성분인 새삼인과 새삼몰리는 산화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깨는 처음에는 느리게 자라지만 키가 25cm 정도 되면 왕성하게 자라며 50cm 정도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개화는 파동을 40일경이며 보름에서 한 달가량 지속됩니다. 꽃은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에 대부분이 피며 꽃 피는 자리는 잎 겨드랑이인데 아래로부터 4,5번째 마디부터 피기 시작하여 25마디 내외까지 핍니다. 참깨는 같은 꽃의 암술과 수술이 정받이를 하는 자가수성 작물이지만 자연교잡도 5%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교잡은 주로 곤충에 의한 충매이며 바람에 의한 풍매는 거의 없습니다. 참깨 열매 무게인 천립증은 꽃 핀지 35일경에 가장 높지만 열매에 들어있는 성분은 45일에서 50일경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맺힌 열매에는 기름이 적게 나오죠. 참깨는 건조에는 강해도 습해에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므로 토양은 물이 잘 빠지는 사질양토가 적합하며 찰흙밭인 경우 평지보다는 약간 경사진 곳이 유리합니다. 토양산도는 pH 5.5에서 8 사이인 산성과 알칼리 토양에서 무난하게 자라는 편이죠. 참깨는 재배기간이 짧기 때문에 웃걸음 없이 밑걸음으로 한 번만 줘도 되고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칼륨 성분이 매우 중요하며 꽃필 때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참깨 심는 시기는 5월 상순부터 6월 상순까지 가능하지만 중부지방에서 참깨 심기에 알맞은 때는 5월 중순입니다. 5월 상순 이전에 심으면 온도가 낮고 일교차가 커서 입구병인 모잘료병에 잘 걸리며 6월 하순의 이후에 심으면 싹은 잘 나오지만 자라는 기간이 짧아져서 수량이 감소합니다. 참깨 원산지는 아프리카 또는 인도로 추정되는 열대지방입니다.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많아야 잘 자라죠. 온대지방인 우리나라는 적합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에 비해 수량이 적은 편이죠. 크게 두가지 기상조건이 불리합니다. 심을 때인 5월의 낮은 온도와 익을 때인 7월의 잦은 비입니다. 참깨는 씨를 많이 뿌리는 편인데 발화율이 낮기 때문이죠. 콩은 두 시야만 심어도 되지만 참깨는 대여서다를 심습니다. 참깨의 발화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바로 조온과 가뭄이죠. 참깨를 심었을 때 싹트는데 알맞은 온도는 20도 이상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이천의 5월 평균기온을 보면 20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깨가 발화 불량의 원인 중에 하나이죠. 6월에 심으면 온도 조건은 맞겠지만 생육기간이 짧아져서 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을 심은 후 토양에 수분이 있어야 싹이 잘 트는데 우리나라의 5월은 날이 감은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서울 경기 강수일수와 강수량을 보면 비온날은 7월에 비해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2019년처럼 비온날이 3일이고 비의 양이 35mm밖에 되지 않으면 싹트는 내치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재배양식은 단작, 이모작, 이식재배가 있습니다. 단작재배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5월 중하순에 심는데 일찍 수확한 경우에는 뒷구루로 김장채소 등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모작재배는 남부지방에서 봄감자나 봄채소를 심은 후 뒷구루로 참깨를 심는데 6월 30일 이후에 파종하면 수확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식재배는 모판에 플러그모를 길러서 밭에 옮겨 심는 방식이며 씨를 뿌렸는데 싸게 나오지 않는 곳에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깨를 많이 재배하는 안동이나 의령지방에서는 비닐하우스에 수박이나 참외를 재배한 후 뒷구루로 참깨를 심기도 합니다. 토양검정을 하면 밭의 양분 상태에 따라 비루사포랑을 알 수 있지만 토양검정을 못한 경우에는 참깨 표준 시비랑에 따른 비루를 주시면 됩니다. 시바레인 300평을 기준으로 알 때 토양검은 2톤이고 석회는 200키로 입니다. 토양검과 석회를 참깨 심기 3-4주 전에 줍니다. 화학비료는 참깨 심기 일주일 전에 주는데 질소는 2.9키로, 인산은 3.1키로, 칼륨은 3.2키로를 줍니다. 참깨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량을 밑거름으로 한 번만 주며 이 성분양에 해당하는 비료를 단일비료 또는 복합비료로 주면 됩니다. 단일비료로 줄 경우에는 요소 6키로, 용성인비 15키로, 염화칼리 5키로를 모두 주고 복합비료를 줄 경우에는 선택하여 한 가지만 주면 되는데 콩 땅콩비료 8-8-9는 36키로, 슈퍼온의 12-6-8은 24키로, 21복비 21-17-17은 14키로를 주면 됩니다. 단일비료로 주는 질소비료인 요소와 인산비료인 용성인비와 칼륨비료인 염화가리입니다. 복합비료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하나를 선택하여 참깨에 알맞은 살포량을 뿌리면 됩니다. 이 살포량은 기존의 밭 기준이며 새로 개관한 밭은 두배가량 주면 되죠. 양분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입색이 옅어지고 줄기가 가늘어집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아랫잎이 회녹색으로 변하며 오그라들면서 떨어집니다. 질소와 인선이 부족하면 가지가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잎이 하얗게 변하며 잎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해지거나 컵처럼 위로 오그라듭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기름은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이 중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미라를 제작할 때 천연방부제로 사용했으며 인도 전통의학인 아이르베다에서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참깨 생태특성 및 비료주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